어? 저거 뭐야? 야, 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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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야! 거울 있는 데 있잖아. 뭐야, 저거? 저기 구경해 보자. 마사지해 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야외 이발소인가 봐. 우와, 진짜로? 와, 대박이야. 진짜? 우와.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컷, 컷. 컷. 오, 야, 이거 이발소에. 야, 이발소에. 컷 머니? 하우 마치? 5만 원 아니야, 5만 원. 50,000돈? 아, 5만 원이야? 5만 원! 우와! 1천5백 원! 와, 대박. 와, 대박. 저기 마사지도 해 준다. 두피 마사지. 시원해 보이네. 마사지도 해 주시네. 머리 자르고 마사지까지. 마사지까지. 여기서, 여기서 머리 자를까? 여기서, 여기서 머리 자를까? 옛날 우리 상고 머리 스타일인 것 같아. 상고 머리 스타일이 시원한가 봐. 아니, 아니. 아니, 되게. 근데 왜 아저씨, 이발소 아저씨 눈썹은 저렇게 길지? 원래 이발소 아저씨는 무섭게 길어. 진짜로. 야, 여기서. 야, 여기서. 머리 자르고 싶은 사람. 나 엊그제 잘랐어, 진짜. 나 목울러 잘랐어. 그러지 마, 형. 목울러 잘랐어. 난 이번에 되게 마음에 들게 잘랐어. 난 기르는 중이야, 뭐. 미션이 있어. 형이 제일 길어, 근데. 형이, 형 딱. 나는 여기 오기 전날 나는 자른 거야. 아니, 근데 잘못 자른 것 같아. 형은 다듬을 때 됐는데? 그래. 그럼 이거 어때? 독박투어 마지막 날. 집기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횟수로 가장 많이 걸린 사람이 이발하는 거. 아, 대표자로? 어. 아, 베트남 스타일로? 어. 아, 베트남 스타일로? 어. 재미있긴 하겠다. 차라리 자를 거면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하나씩 캡처해서 그날 걸린 사람이 5개 중에서 하나 랜덤으로 선택해서. 아, 너무 쎄. 그렇다고 뭐 옛날 BA처럼 막 이렇게. 아,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너무 예뻐. BA. BA 오랜만이다. 아니, 왕비옹. 그래서 이게 벌칙이 아닐 수도 있어. 되게 잘 자르실 수도 있어. 내 말이. 내 말이. 그래도 사진 보고 또 그거를 또 그대로 BA 스타일로 하실 수도 있지. 근데 여기. 근데 여기.